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이비통 머플러를 아까 왔던 게 다시 되돌아가 보고 했는데 못 찾아서 이제 여기 가서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까 머플러 하나 잃어버린 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방금 헤리보토 머플러 제발 세라에게? 성진 머리가 앞머리가 내가 하도 꼭들거려서 거기도 발랐더니 너무 이렇게 착 붙어버렸네 탑승 수석을 하러 갑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환전은 못했고요 환전을 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라는 한숨도 못 자가지고 세라는 한숨도 못 자가지고 탑승 수석을 하러 갑니다 아직 스크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약간 그 이런 사진 찍는 그런 데 있잖아 그런데 아예 제자차 타고 갈라 했는데 그러면 3시에 다시 와야 되잖아 아니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데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구경하고 아예 아싸리 그냥 저녁에 올까? 그럼 여기를 가려면 21분이 걸리네 아니 20분이 걸리네 아니 걸어서 7분에 걸어서 10분 17분에 걸어가자 3분 밖에 자 여러분 저희는 이티란 어 5메다? 5메다 이티란 점에 가기 위해서 모사카를 걷고 있어요 오 오빠 여기 전차 지나가 오 한국말이 되는 거 입금? 카드가 안 되는 건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어 오빠 그거 같아 지금 오빠 머리때문인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전이 남자애 같아 아 그 성지? 어 진짜 똑같아 똑같아 지금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걔도 약간 머리 눌려있잖아 맞아 엄청 눌려있잖아 아 하이 하이 아리가또 있어 있어 어 천연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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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하이 아 그 맞아 천엔이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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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하이 하이 카드 오 오 오 오 내가 받아볼게 어 어떻게 받아? 할 수 있어 해볼게 하이 보 Licet 하이 appearance 선생님 하이 하이 친절 어디로? 여기는 스타리바시 옆에서 벽이 내려서 지금 스타리바시에서 내려서 주변에는 오렌지 스트리트라는 유명한 가로수피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찍고싶은데? 이렇게 찍고싶은데? 이렇게 찍고싶은데? 고정하면 딱 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거 플라스틱이며 사가고싶어? 여기에는 올라가볼까? 올라가기 귀찮아 귀찮아? 오케이 나도 좀 귀찮았어 이런거 많아서 좋네 이런거 많아서 좋네 아 많이 해보면 예쁘다 하고싶어 사람이 엄청 많네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데? 하나의 애착문어가 사는 곳이야? 여기 맞는거 같은데? 저 안쪽에 있는거 아니야? 어 저기있네 문어있다 핑크문어 문어 그 귀여운 빨간문어가 어디있어? 그니까 이거 그리고 훨씬 가격도 그게 쌌다고 그래? 그거는 그때 당시에 승리액 2,000원이었고 여기 맞는거 같아? 여기 맞는거? 이런거 비슷한데가지고 또 이렇게 있어 여기가 확실하진 않나보네 여기가 딱 맞았던거 같은데 오 오 약간 맛집어서 나는데 여기야?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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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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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찮으니까 세트로 시키려고 해 여기 이런거 있어 아 Excuse me Which one is the most famous one here? 아 아 Today is sushi special cost Today is best choice 아 38000 응 이거 두개 먹을까? 네 안가주면 이삭하여 가보고 빼고 다 아 아 아 밤에 다시 나오면 되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돈이 좋다 걸어도 되고 응 걸으면 되고 50g 네 걸음으로 30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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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 있다 100엔 100엔 하나 먹으면 되겠네 어 응 근데 물이 120엔이네 아 아 여기 있다 아 150엔 뭐 100엔으로는 안 되는데 뭐 더 없어 102엔 밖에 없어 아 그럼 100엔짜리 먹자 여기 있네 여기 천연돈 천연돈까 그럼 생일아 먹고 싶은 거 마셔 저 복숭아 저것도 맛있어 보이네 아 이거 어 이거 사과야 맨 오른쪽 위 이거 뭐 먹어 물 마실까 어 나는 물이 좋아 그럼 물 마시자 어 어 근데 짱 많이 나왔네 어떻게 동전이 많이 나왔네 와 동전이 맞게 나온 거겠지 6 7 8 얼마 나와야되지 10 10 10 10 10 갈까요 어제 납작이 머리를 탁수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 이혜자입니다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 오늘은 오사카의 트렌디한 카페랑 그리고 시간이 남은 오사카 성이랑 이자카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롤빵을 사먹었다 어디 갈까요? 아 롤빵 시간 갈래? 그래 가보자 여기 여기 가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패밀리오트로 2층에 있는 거 그렇지 여기인가 보다 진짜 가깝네 이거죠 어 어 어 완전 가깝네 레몬식 펜션 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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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롤빵들이 있네 이게 슬라이스로 있네 근데 10개에 15,000원이구나 15,000원이구나 15,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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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먹어야 돼 여기 몽쉘인데 몽쉘? 응 롤빵 나도 고급스러운 맛이야 진짜 카스테라 맛이야 아 진짜?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이 들어가 있네 근데 그게 진짜 부드러워 오빠가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알아봐 놨지 롤빵 덕후잖아 근데 이건도 몽쉘이네 응 그러네 몽쉘이네 콩카페 여기 들어가려고 웨이팅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해? 댓글 달고 있어 댓글 달고 있어 댓글 달고 있어 댓글 달고 있어 케이크 하나 시켜야겠다 네 오케이 그리고 따뜻한 거 진저레몬 민트 있고 로즈힙 레몬 로즈힙 레몬 네 이거 갓도? 갓도 초콜릿 갓도 초콜릿 갓도 이런 거 이런 거네 탕수육 맛있어 내가 모르겠어 지금 술만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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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날 저희는 따뜻한 티 두 장 시키고 저는 먼저 레몬티 시켰고 이번에는 허브티 그리고 저희 기아토 초콜릿이랑 샌드위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520엔 나왔습니다 여기 왜 기다리는지 알겠어 저는 테라스 자리 뭐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모든 자리를 에이팅을 해야 되네요 이것도 되게 귀엽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일본어 바람이 욕심이 이렇게 들으니까 테라스 다운 시간 아름다운 비용 그리고 아까 그리고 조금 이상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택배가 마는 거 같아요. 그냥chin klein장에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입에? 자세히 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오는 거 같아요. 갓배들 많은 문인 거 같아요. 정말 장난감에 고정돼요. 제발 진짜 잘하니깐. 진짜 말도 안 나요. 또 한대 이쁘네 그리고 너무 조용해 디저트 하나 시켰어 난 이거 넘버원 세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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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좋았어 잘하는 단어만 완전히 좋은 말을 말하기 저녁에 몇 시에 하기로? 열고 싶어 아 아니요? 다나카산 와 진짜 세라네 세라네 이럴내 이거로 먹을래 근데 여기 계란 엄청 부드럽다 아 어우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와 미쳤다 누가 맨날 먹고싶네 990에 아 너무 괜찮은데? 진짜? 아 일본 수고 오므라스 진짜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만든 사람도 아닌데 뿌우스러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래, 릴미는 하나의 추천을 받을 때 계란은 이거 하나만 찍어먹을 다음에 네데미또 계란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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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다라가와 종챔입니다 맛있어? 오늘은 저희가 이따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해리포터 요런 것들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일단은 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어땠에 어제 그걸 국물달에 다 먹었잖아 진짜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몇시까지 하는지 한번 가볼까 7시에 다 먹어요 여기가 별점이 3.9점 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른게 한국에서는 4.5점 이상을 쳐주지만 외국은 조금 더 후하게 봐주는 편이거든 왜냐면 다니기가 힘드니까 3.9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사진에 보면 사진에서도 맛있게 생겼어 여기 나파르페도 맛있더라고 이거거든 진짜 맛있어 침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인정 너무 맛있어 오빠 이거 싹쓸이 했잖아 진짜 싹쓸이 나 진짜 먹고싶다 근데 왜 나 하나 더 안시켰어 여기가 아닌가보네 그럼 다른 데서 사야겠다 다른 데서 사야겠다 침 나옵니다 침 나옵니다 침 나옵니다 이걸로? 유니버셜스티 침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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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Ż晚이 침 나옵니다 침 나옵니다 구명 싱옵니다 아 이걸로 유니버셜스튜디오에 sports 무łącz dudes 여기 치워먹어 여기 가서 뭔가 우리가 살까? 사자 이거 사면 딱 살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가서 그냥 말해보는 걸 궁금하고 아니면 안 살게 일단 그래도 신난다 짠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 된다 우리는 스파이더맨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스마스 분위기 되게 신기한 배로 내기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스프레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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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레스마스 너무 놀랍게 하긴 했다 너무 놀랍게 하긴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곳은 왜 이렇게 하긴 했다 오! 깜짝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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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해리포터를 열심히 탔는데 제가 여기 있던 목도리를 잃어버렸어요 루이비통 머플러를 산지 얼마 안 된 루이비통 머플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로스트 앤 파운드에 와가지고 아까 왔던 길 막 다시 되돌아가 보고 했는데 못 찾아서 이제 여기 가서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아까 머플러 하나 잃어버린 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방금 헤리보토 머플러 제발 지금 저희 앞에 어떤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은데 지갑을 찾았어요 살짝 지금 웃고 있습니다 약간 저도 희망을 걸어볼게요 우리도 과연 있을지 저희가 아까 그 해리포터 놀이기구 아트랙션에서 물어봤을 때는 지금 머플러가 하나 접수된 게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찾으러 가셨는데 아마 없겠죠 떨린다 아 근데 여기 있을 확률이 사실 저기 희망하기는 작지 작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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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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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키! 아키! 대박이다! 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우와, 대박! 찾았어! 감사합니다! 오, 견도튀김 나왔어. 응, 밤새 생긴 맛집. 밤새 생긴 맛집. 이번에 먹으면 또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살은 좀 많이 매울 것 같은데, 너 파리라고? 응. 오, 귀여워. 야! 수고해? 응, 오늘 이렇게 뜨거운 건 어머라이스 못 먹는데 하늘 봐. 미스쿠킹 맛있니? 안녕하세요. 헤헷 너무 맛있다. 헤헷 음, 진짜 맛있다. 아, 이 친구는 진짜 맛있다. 흰, 흰, 흰?! 아, 이 친구는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여기서도 버스킹하는 곳 여기 버스킹하는 브러시잖아 여기를 잠시 후에 즐거워 Sono 여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를 afterward 여기를 잘 하셨는데 내가 힘이 돼주게 근데한테 너무 웃길래 잘먹었어요 끝인중 먹어도 할 수 있었어요 굳이 미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